오엠지 오엠지 이거 뭐야? 오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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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뻣뻣해 헐렁이야 헐렁이 얘도 멋이 없네 오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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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있다 그대로다 너무 반갑다 깡이 있네 깡이 있어 와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잘 추는데 뭔가 약간 표정이 진짜 앞걸이네 표정만 타이틀 써주세요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역시 잘한다 역시 안양의 딸 소문이 맞네 소문이 맞아 또 이제 안양의 딸 나오네 선빈이도 안양이었으면 조금 더 좋겠다 내가 왜 안양에서 안 태어났을까 자 일단 다음은 우리 강훈씨입니다 잘생겼다 아니 근데 진짜 훈담이다 내가 이러니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훈담이야 잘생겼어 누나들이 되게 좋아하는 멍멍이상이다 멍멍이상 좋겠다 약간 무너진 구석이 단 한 개도 없네 아니 아닙니다 진짜 온통 무너진 구석이 아니야 아니야 무당탕탕 맞아요 어디 하나 있을 거야 몸 전체도 어디 아쉬워 키도 큰데 근데 얼굴은 되게 귀여운데 키도 크고 피지콘이 좋아 아 근데 이게 약간 잘생겼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잘생긴 내가 제일 열받는 스타일이에요 귀여운데 큰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귀여운데 큰 사람들이잖아 소민이 지금 봤죠 소민이 지금 봤죠 소민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있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3살 저 33살 어? 진짜로? 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